사진을 보면은 옷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흠도 크고 기장 길고 소매는 어느정도 맞는데 소매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진동이 짧은 데다가 소매 양이 많이 쌓여서 그럽니다 새끼판 소매를 쳐내 줘야 됩니다 둥그랗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수선 할 건데요 옷을 이렇게 찝어 놨잖아요 일단은 이 사진을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옷을 줄일 건데요 표시를 하는 거에요 상동도 크던데 보니까 상동도 이쪽에서 줄일 거고 이렇게 줄일 만큼 그래서 몸판에다 표시합니다 줄일 만큼만 표시를 해야 이건 참작을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줄인다는 건 아니고 참작을 위해서 소매통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꼭 소매산은 표시해 줘야 됩니다 소매산하고 어깨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 이동선은 꼭 표시해 줘야 되요 그래서 펜을 다 빼고 요 아 아 아 아 이쪽에 지금 빼면 안됩니다 이거 아 안되고 나머지 줄일 만큼 yddät 메이크업의 주식을 해서 evolving 이거 표시를 했어요 아 그래서 기장도 줄이는데 기장은 5 이 정도 줄이 bite 1인치 4분의 1 정도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뜯겠습니다 밑단 뜯고 소매 뜯고 싹 뜯어낼게요 기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장을 이렇게 뜯었잖아요 뜯을 때에는 항상 뜯으면서 문화 끝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뜯었죠 이렇게 잡고 같이 똑같이 잡고요 접어주고 단추 구멍하고 단추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똑같이 이런 거로 한번 딱 눌러주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1인치 4백 정도 됩니다 눈대중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 할 때는 분작으로 해야 돼요 초작으로 초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는 일직선으로 가야 돼요 똑같아야 돼 여기서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잘 빼도 되겠네 그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죠 항상 소매 아무자라 될 때는 이쪽 많이 꺾인 쪽이 뒤쪽 적게 꺾인 쪽이 앞쪽 그래서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가시가 이죠 시접은 간단히 2인치를 줍니다 이렇게 이죠 아니 그래야 작업하기가 좋아요 지금 넣고 그대로 잘라 버립니다 안쪽에 침 밑에 부분이 항상 물려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한 번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짤 수도 있지만은 밀려요 두꺼우니까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잘릴 때 이 밑가시가 물려야 되는데 안 물리고 이 안에까지 잘라 버리면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은 역시 이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작업을 뜯었을 때에 같이 밀려서 안쪽을 뜯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왜 작업을 해 주자나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에 그 합동이라고 그러죠 마무리할 때에 여기 둥그런 선이 마이의 앞부분에 선이 둥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송바죽이 안 오면은 나중에 아무리 박을 가게도 잘 안 떨어지는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이 선 따라서 가위가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가게끔 잘 쓸게 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박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볼 거잖아요 이 선만 따라서 박으면은 라운드가 제대로 나오는거죠 이걸 좀 따줘야 돼요 이번에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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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션이 나와요 정확하게 지금 남자네 이쪽이 미션은 안쪽으로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마무리는 안 잘라줄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면은 지금 소멸이 다 뜯었고요 뜯었으면은 나머지 몸판을 뜯어야 되겠죠 이게선 원단이죠 강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뜯어져요 근데 여러분들도 손으로 뜯었다가 잘못하면 나가보면 절대 손으로 뜯지말고 칼로 이렇게 대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도 찢으면 안 됩니다 패드를 꺼내야 해요. 패드를 꺼내주고 안에 젊어진 거 있잖아요. 패드를 꺼내주고 안에 젊어진 거 있잖아요. 패드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패드를 꺼내주고 안에 개싱을 개싱을 고정해 붕 떠있잖아요. 개싱이 작업을 하려면 개싱이 뜨면 안 되잖아요. 안으로 약간만 몰아넣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패드가 안에 개싱이 이걸 개싱이라고 그러는데 개싱이 좁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이렇게 되면은 약간 여기 딱 났을 때 개싱이 안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이쪽도 패드로 떼줘야 되겠죠. 떼줘야 되겠죠. 이쪽도 패드를 떼줘야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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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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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를 재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깨선을 맞춰주고요. 보라를 같이 집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보라가 잘리면 안되니까. 보라가 잘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라가 잘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라가 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못이 잘 못 나왔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옷이 크잖아요. 큰 사람 옷이 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손에 이동선이 되요. 이거 이동선을 이렇게 잡았어요. 표시가 됐죠. 이렇게 났을 때 이동선하고 이동선하고 이 선이 맞춰져요. 이 선 좌악은 어디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거 그대로 올라간다. 이 선하고 소매도 재단할 때 여기다 재단할 거에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여기까지가 아주 정확하게 1mm로 풀어주면 안됩니다. 돌아가는 선이 2mm로 풀어주면 안됩니다. 그 설명을 안했어요. 여기가 차있잖아요. 지금 밑에가. 진동이 얇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에서 좀 편해질거에요. 1mm로 풀어주면 안됩니다. 1mm로 풀어주면 안됩니다. 이제 후라이크 욕심내서 잘랐는데 그러면 잘 안짤라지구요. 너무 두꺼워서. 제대로 잘라졌지. 그러면 안짤렸으면 밑에서 미싱으로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뭐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 개싱이 뜨잖아요. 그래서 미싱으로 한번 짜고. 미싱으로 한번 박아왔으니까. 딱 한번 골라줍니다. 이렇게 잘라가면 약간 시끄러진거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가면 약간 시끄러진거 있거든요. 이렇게 싹 골라줍니다. 이렇게 싹 골라줍니다. 그런데 의미 엔딩으로 한번 disconnect할께요. 이렇게 주자이asmage compliqué. 그럼 10zn wolf 뜨거움 뚜렷 swag frightening. 다들âu의 Load썹이 잘못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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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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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매 이동산. 이동산하고 여기를 먼저 꽂아주는거에요. 꽂아주고 이렇게 놨을 때 제가 아까 재단할때 암호 재단할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앞판은 소매는 손은 안댔고 뒤판은 똑같이 맞춰서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없이 이쪽판 하고 이쪽판 하고 여기가 딱 맞아야돼요. 여기만 잘 맞아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좀 남잖아요. 그러면 파카링을 넣어주면 되고요. 너무 많을 경우에는 뒤로 약간 넣어주면 됩니다. 뒤로 약간 돌려줬어요. 이렇게 돌려줬고. 그대로 달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매를 들었을때 이렇게 일자로 둥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둥그렇게 해서 일자로 반드시 그래도 달면은 됩니다. 정확하게 잘 떨어졌죠? 들어가서. 핀으로 일단 핀으로 한번 찝어봤습니다. 찝어보고 나서 이렇게 달아도 됩니다. 자 please. 그냥 사고 계시고요. 흑 예 뭐 항암 제가 이렇게 놓고 센티로 딱 보면 됩니다. 센티로. 소매산이 만나면 안 만나봐야죠. 그래서 화과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매에 잘 떨어져요. 땅이 잘 떨어져요. 땅 밑에 침 당겨주고 위에 침을 이렇게 들어갔다 놓고. 밑에 침 당겨주고 들어갔다가 제가 소매에 뒤로 약간 넘겼는데 5mm만 뒤로 뒤쪽으로 넘길거에요. 몸이 왜 뒤로 넘어가죠? 나판이 약간 나판암으로 큰 것 같아요. 뒷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대로 판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대로 달아줍니다. 볼까요? 겹치기 없죠? 손앞이. 이렇게 해서 손앞이 아니라 잘 달렸는데 약간 체인드 담겨요. 여기가 너무 많이 넣었어요. 약간 체인드. 곡선이 제대로 안 버렸다니. 이렇게 해서 잘 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리기 위해서 뜯겠습니다. 밑으로. 잘 달려줍니다. 이건 다염되고. 쌓여서 이렇게 체했던거에요. 아까는. 그러면 이제 이쪽 달 때도 그걸 감안해서 달아야 되겠죠. 잘 달려줍니다. 잘 달려줍니다. 잘 달려줍니다. 잘 달려줍니다. 잘 달려줍니다. 잘 달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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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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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